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4월 토익 대비 특강을 진행하게 된 완소 토익 나연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파트 2랑 3 아주 중요한 꿀팁들 하지만 되게 사용하기 쉬운 친구들로 가지고 왔거든요 반드시 이 특강 끝까지 들어보시고 시험장 가서 어 저거 특강 때 했던 거다 라는 식으로 기억나면서 아주 유용한 꿀팁들 많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특강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트 2 우리 팁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트 2는요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오답을 속어가면서 푸는 게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파트 2는 질문 하나에 답변이 총 3가지가 나올 건데 만약에 질문을 조금 잘 못 들었다고 치시다 그러면 ABC 내가 잘 들어도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문제 못 푼단 말이죠 근데 거꾸로 내가 질문 좀 적당히 잘 듣고 ABC 중에 하나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문제 풀 수 있겠죠 왜냐하면 A가 아니고 못 들은 거 넘어가고 C도 아니라면 내가 못 들은 게 정답일 테니까 우리는 파트 2는 소거를 하면은 조금 못 들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답 유형 오늘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의문사라고 하는 WH 질문 유예는 절대 답변에 예스랑 노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발음 비슷한 거 오답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맨날 retire 은퇴하고 타이어 또 힘들고 막 요런 것들 자 그리고 연상 어휘라고 질문에 라이브리 도서관? 그럼 답변에 북이라고 하는 책 요렇게 연상되는 단어 오답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 3인칭 오류라고 해서 나, 너 라고 하는 I랑 U 빼고 희나, 쉬나, 이시나 대의 같은 것들이 질문에 없으면 소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금야금 오답으로 나올 거니까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근데 중요하게 볼 거는 사실 의문사들은 조금 답변에 짝꿍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약간 후라고 하는 친구는 해석이 누구니까 답변에 뭐 사람 같은 게 나오겠고 왜는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에 시간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우리 HOW라고 하는 친구가 뜻도 조금 다양하게 나오고 그만큼 답변도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HOW는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HOW라고 하는 친구 뒤에 동사가 나올 때랑 형용사 부사가 나올 때가 뜻이 조금 달라지는데 일단 동사는 해석이 어떻게나 혹은 어때 라는 느낌 자 근데 형용사 부사일 때는 해석이 얼마나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 제가 쌤 엘씨 들을 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라는 거예요? 하면은 그거는 아니고 우리 보통 형부 많이 받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HOW MANY? 해석 뭐예요? 음 그쵸 얼마나 많이라고 묻는 거잖아요 자 얘는 살 수 있는 수량 묻는 질문이고 자 두 번째 HOW MUCH? 쉽죠?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가격 질문 자 그리고 HOW often? 얼마나? 자주 종종 중도 묻는 질문이고 자 그리고 HOW long?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하는 기간 묻는 질문 쉽잖아요 우리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하면 거의 다 HOW 뒤에 동사 나오는 유형들이다라고 해서 자 이 친구 예문 좀 볼게요 자 이 친구 예문 좀 볼게요 첫 번째 HOW 땡땡 저런 어떻게 키냐고 이제 방법 묻는 거 좀 느껴지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HOW do you get you? 라고 어떻게 가요? 라고 하는 수단 물어보는 질문 자 그리고 HOW is the weather? 날씨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 혹은 HOW did it go? 어떻게 진행 중이었어? 라고 진척도 물어보고 있고 자 해석 짝꿍 어떻게? 어때? 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 조금 정답도 정답인데 나머지 오답 짝꿍 잘 소거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그럼 우리 이런 의문사 오답 유형 말고도 여러분 시제 같은 거 파트 1도 중요하고 파트 2에도 중요하고 솔직히 토익 공부할 때 시제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과거는 받침에 쌍시옷을 넣어가지고 조금 해석을 해보고 자 현재는 ㄴ을 넣어보고 미래는 ㄹ을 넣어볼 겁니다 되게 간단한 내용인 건데 사실 우리 고라고 하는 과거가 있다고 쳤을 때 우리 이거 과거가 뭐다 여러분? 웬트인 거 괜찮아요? 자 그리고 미래는 뭐다? will go인 거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자 고는 뜻이 뭐다? 그냥 가다 혹은 자 현재니까 그냥 간다 정도 되겠고 우리 went는 과거니까 갔다 갔었다가 되는 거고 자 우리 will go는 미래니까 갈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그럼 질문 형태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are you going? 하면 너 가는 중이야 did you go? 하면 너 갔었어? 그리고 will you go? 하면 너 갈 거니?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살려서 해석하면 정말 해석이 쉬워져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리고 네번째, 세번째죠? 조동사가 들렸다면은 자 이 친구 답변에 웬만하면은 수락이랑 거절 찍자 자 그럼 조동사가 뭔지도 한번 따져보고 갈 건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보통 뭐 우쿠슈마라고 하는 친구 뭐 can, could, will, would, should, may 요런 것들 보통 우리 조동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파트2가 이 조동사로 시작한다? 그러면 답변은 웬만하면 수락이나 거절이다 뭐 can you? 할 수 있어? 우주? 하실래요? may I? 제가 해도 될까요? 요런 질문이거든요 알겠죠? 자 그럼 수락할 때 보통 ok, sure, of course, 요런 것들 아니면 sounds good 좋고요 우리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고 that'd be great 좋을 것 같고 그리고 I'd like that 저도 좋고요 그리고 I appreciate that 감사할 것 같고 why not? 왜 안되겠어요? 당연히 괜찮죠 라고 하는 수락 답변들 혹은 거절일 때는 I'm sorry,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 I'm afraid를 두렵다, 무섭다 라고 해석하면은 안 돼요 그냥 유감이지만 정도만 한하기 자 그리고 I'd love to 좋은데요? 했는데 뒤에 but 나와서 거절인 겁니다 자 그리고 actually, 사실은 혹은 unfortunately 불행이도 안타깝게도 요렇게 딱 봐도 안 좋은 내용 나올 것 같죠? 거절이고 그리고 no thanks, 괜찮고요 자 마지막도 I can 한국이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거절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or 들어간 질문 나올 건데 이건 바로 이제 선택 의문문이라는 친구입니다 이거 보통 시험에 한 두 문제 혹은 세 문제 나오는 친구인데요 자 얘는 반드시 A랑 B 너 A가 좋아 or B가 좋아 에 비교제상 두 개 찾는 게 포인트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 10번부터 문제 시작할 건데 제가 오늘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느라 문제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문제 풀 건데 풀 건데 자 일단 우리는 질문을 듣고 답변 세 가지 들을 건데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 항상 조금 대화하듯이 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 듣고 자 A, B, C를 그냥 다 듣는 게 아니라 질문 듣고 언제 시작해? A 언제 시작해? B 언제 시작해? C 이렇게 조금 대화하듯이 풀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질문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A, B, C 중에 정답 골라보세요 OK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일단 질문만 볼까요? 질문만 자 우리 이런 질문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키워드 뽑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만약에 들어야 한다면 이렇게 하우 조금 들어주고 그리고 겟 들어주고 그리고 디스카운 들어주면서 어떻게 할인받냐 라고 해석할 건데 자 대신에 살짝 시재가 뭐다 지금? 비드인 거 괜찮나요? 어떻게 할인받았냐라고 받침에 쌍시언 넣는 거 주의 자 그럼 아까 대화하듯이 플라너랑 살짝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할인받았어? 어떻게 할인받았니? 어떻게 할인받았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 어때요? 좀 되게 쉽지 않나? 정답은 저는 C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오답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A번 They have tools 했을 때 이거 여러분 연상어의예요 자 우리 툴이라고 하면 도구 연장이기 때문에 질문에 있는 뭐랑 이렇게 하드웨어 스토어랑 좀 연상어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단어 헷갈린 순간 이제 약간 이게 뭔 차이인데 싶잖아요 그럼 하드웨어가 뜻이 뭐래요? 어머 뭐야 이거 철물점이었네 라는 걸 조금 우리가 안다는 거죠 알겠죠? 컴퓨터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뭐 나사 팔고 망치 팔고 막 요런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B번도 볼게요 For two days only 했을 때 우리 이틀이라고 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하루 이틀 조금 기간이기 때문에 음 나는 How long으로 물어보는 게 맞겠군 이라고 조금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나요? 자 그래서 우리 팁 같은 거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자 우리 할인 방법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게 쿠폰이고 자 이거 동의어가 뭐가 있다? Voucher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A, T, E로 끝나는 친구는 동사일 때는 에이트지만 명사일 때는 엣으로 발음해주기 그러면 상품권은 기프트 어떻게 읽기? Certificate 으로 읽어주는 게 좀 포인트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For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랑 쓰면 언제 언제 동안이 맞긴 맞는데 여러분 만약에 너 케이크 왜 샀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 저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해서요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뭐뭐뭐 동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For은 기간이랑 쓰면 동안에 하지만 뒤에 이유가 나온다면은 뭐뭐를 위해서 라고 하는 Y랑 적금이다 라는 것 조금 외워주기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 조금 질문인데 우리 시점이랑 기간이랑 했을 때 여러분 시점 봐봐요 자 At 10 해서 어떻게 하기? 10시에 근데 10 hours 는 10 시간이죠 그럼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여러분 토익 시험이 혹시 언제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10시에 시작합니다는 괜찮죠? 근데 토익 시험이 10시간 동안 시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At 10 이라고 하는 10시 그림을 그리면 10시라고 찍히면 저는 이거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대신에 10시간 이라고 조금 길어지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10시간이 돼버리면 저는 이건 기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약간 차이가 느껴지죠? 기간은 How long 0으로 물어보되 시점은 when으로 물어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 좀 구분해주기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가봅니다 자 이 친구도 질문 잘 듣고 우리 A, B, C 대화 다시 푸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갑니다 OK 좋아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도 이제 How로 물어보는 질문이긴 했는데 자 일단은 우리 Obtain이 뜻이 뭐다? 약간 얻다 받다 획득하다 그쵸? 자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 해석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자격증 우리 성적표거든요 성적표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어디서가 아니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렇죠? 자 이제 방문 물어봤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죠 어떻게 받아요? A They can be ordered on our website 어떻게 받지? B I'm sorry but I just ran out 어떻게 받아요? C Please submit them with your application 자 이렇게 대화하니까 어때요? 조금 펼쳤나요? 자 그럼 저는 정답 A 번호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A 해석할 때 여러분 주의할 게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보세요 데이랑 대말 때 보통 친구들이 그들이요 그들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 꼭 그들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필요가 있다 없다? 음 없다라는 거 그럼 질문에 지금 우리 그것들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음 지금 복수 형태는 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얘를 해석을 그들이 아닌 그 복사분들이요 라고 해석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복사본 어디서 어떻게 받냐 라고 했을 때 이거 지금 어떻게 받으래요? 웹사이트에서 받으라고 우리가 방법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 어때요? 어렵지 않죠? 대신에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 우리 B 번에 랜아웃이라는 게 물건이 다 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8, 3, 4에서 되게 좋아하니까 동의어 조금 외우고 갈게요 자 우리 랜아웃 솔드아웃 unavailable out of stock 그렇죠? 물건이 다 떨어진 품절된 오늘 구매할 수 없는 지금 재고에 없는 이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 동의어를 한 번 더 외워볼게요 자 첫 번째 랜아웃 솔드아웃 unavailable out of stock까지 알겠죠? 네 가지 꼭 외워주기 자 그리고 나머지 C 번은 사실 뭐 데미라고 하는 친구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 뭔가 제출하고 애플리케이션 뭐 지원서라든지 이렇게 질문에 있는 서류 같은 것도 살짝 연상 어휘로 저는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7번 한 번 가볼 건데 자 요 7번은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나머지 보기가 왜 안 됐는지 한번 참 분석해 보시면서 풀어보세요 자 질문 듣고 답변 대화하듯이 풀기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은 뭐였냐 왜니였다라는 거 그쵸? 자 우리 언제 키워드로 치면 아무래도 도착할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 언제 도착하지? A The second platform 언제 도착해? Turn right here 언제 도착하지? C In a few minutes 자 무난 무난하게 풀었겠죠? 정답은 맞습니다 여러분 C였어요 자 그럼 이 친구 오답소거하는 거 너무너무 수월했는데 자 이렇게 잘 찾았나요? 여러분 자 A번은 우리 세컨드 플랫폼은 아무래도 두 번째 승강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음 장소니까 왜올로 물어봐야지 라고 좀 소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질문에 있는 트레인이랑 플랫폼 이런 것들도 연상 어휘로 지금 나오거든요 소거소거 해주고 자 그리고 B번에 천 right here 여기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고 하는 거 혹시 거 기차역까지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우로 물어봐야 되는 어떻게 질문에 조금 더 어릴 것 같아서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C긴 했는데 우리 요 친구 해석할 때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인이랑 시간이랑 쓰면은 해석이 어디어디 안에가 아니라 그 시간 이후에 뒤에 라고 하는 게 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C번 보세요 자 in a few minutes는 해석이 몇 분 후에 뒤에인데 그럼 우리 이 친구는 시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 기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조금 헷갈리면은 자 시간을 딱 그린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몇 분 후니까 저는 딱 찍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비 스포츠는 뭐뭐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수거니까 같이 좀 외워주고 요거 조금 1번 발음만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when are we 라고 하는 친구는 자 천천히 말하면 when are we 가능하고 자 그리고 when are we 가능하고 그리고 when we 도 가능하고 알겠죠? 요 when we가 발음이 은근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주의해서 들어주시고 대신에 우리 보통 when이랑 where이랑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미국인이 발음하든 영국인이 발음하든 왜는 뭐라 발음한다? when이라고 발음한다 자 근데 미국인이 where 발음하면은 알 발음 굴려가지고 where 이라고 하겠지만 영국인은 알 발음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발음이 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 가서 내가 지금 왜니랑 왜열이랑 조금 헷갈리는데 하면은 웬만하면 뭐더라? 여러분 왜열이더라 알겠죠? 왜? 왜는 니은이 들릴 건데 왜열은 원래 안 들리는 게 맞으니까 안 들리고 헷갈리면은 왜열이겠죠? 알겠죠? 자 주의해 주시면서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8번 풀어볼 건데 요것도 오답소거 하면서 최대한 음 이거는 정답은 맞는데 나머지는 이건가 보다 자 오답소거 잘 해주시고 자 갑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위치 뒤에 나오는 스낵 가지고 푸는 문제였는데 우리 위치나 왓 같은 친구는 절대 위치만 듣고 혹은 왓만 듣고 풀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과자 어느 간식 요렇게 들어야지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대화해볼게요 자 어떤 스낵을 너는 서빙할 거니 라고 이제 물어봐요 자 어떤 스낵 서빙해줄 거야 A 4 are coming B something healthy 어떤 스낵 C that sounds good 자 요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정답은 그쵸 우리 B만 골라주면 됐었는데 자 이 친구도 보니까 여러분 4 are coming 4명이 올 거라는 4이라는 친구는 1 2 3 4 셀 수 있죠 그럼 질문도 얼마나 많이 라고 물어보는 저는 how many이기 때문에 오답으로 소거할 거고요 자 그리고 C라고 하는 친구 that sounds good 아까 왠지 수락 답변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수락은 니 말이 좋다 맞다 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 yes인 것 같아가지고 의문사 위치에는 yes라는 오가 안되니까 오답으로 소거하겠습니다 라고 빠빠이 시켜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위치는 반드시 바로 명사 동사 뒤에 거 들어주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고 우리 보통 something nothing 로 띵이나 마디나 이런 걸로 끝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꿈을 쥐더라 라는 거 살짝 문법 얘기긴 한데 한번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문사거든요 여러분 자 준비 ok 자 이 친구 질문은 뭐였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친구였거든요 can you tell me 다음에 where 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질문 이 질문은 의문사 질문인가요? 비의문사 질문인가요? 음 이 친구는 where 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can으로 시작하는 비의문사 보통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질문인데 자 어쨌든 요거 can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그래서 yes라도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답은 웬만하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의문사가 중요하다라는 거 물론 where 조금 잘 안들리긴 했는데 안들리면 아까 where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면서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질문이 어디서 티켓을 얻을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자 한번 대화해봅시다 A In the station lobby 어디서 얻을 수 있지? It's 12 dollars 어디서 받아요? It comes in 10 minutes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맞아요 A번이었고 자 이 친구 살짝 포인트 우리 how much 라고 하는 친구 얼마이요 라고 가격 물어봐서 우리 B번에 오답 소고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how much 가산명사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가격이 얼마 야가 맞거든요 근데 how much 는 불가산명사의 양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가격이 얼마냐고 해석하면 절대 안되고 자 이 친구는 해석이 얼마나 많이라고 좀 해석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게 좀 포인트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how much information 해석이 어떻게 돼? 얼마나 많은 정보들 그쵸? how much experience 도 해석이 얼마나 많은 경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하 워치가 가격만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가산명사를 물어봤을 때는 얼마나 많이라고 양을 물어볼 수도 있겠는 거라고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 C번의 인 10미닛은 10분 후에 였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how long이라고 안 적고 when으로 물어봐야 된다라고 서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안이도가 올라가는 자 아까 우쿠슈마 기억나요 여러분? 조동사로 시작할 겁니다 해석 조금 주의해가지고 보통 답변에 수락이나 거절 나온다 알겠죠? 자 한번 어떤 걸 부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오케이 자 정답은 아 일단 질문은 일단은 자 우주 라이크 이라고 물어보는 친구죠 어쨌든 우주 쿠주 조동사인 거 괜찮았나요? 근데 이 친구 질문 조금 까다로워서 일단은 저는 수락 거절 위주로 찍을게요 자 우주 해줄래? 혹은 할래? 할래요? 하실래요? C I prefer the black bag 자 요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자 정답은 일단은 수락하는 거 B번 찍는 거는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가 여러분 봐봐요 자 질문에 우주 라이크 추가 아니라 우주 라이크 서먼 투거든요 그러면 질문 해석 첫 번째 우주 라이크 미투는 해석이 너는 내가 하기를 원하니 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우주 라이크 킴 투는 너는 그 남자가 하길 원하니 인거고 자 세 번째 우주 라이크 서먼 투는 너는 누군가가 하길 원하니 라고 해석한다는 거 자 그러면 질문 다시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어떻게 우주 라이크 서먼 투 그럼 너는 누군가가 너의 러기지를 캐리하길 원하니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 좀 포인트 어쨌든 수락하는 거 정답 찍는 거는 어렵지 않아서 저는 어쨌든 I'm OK 땡스는 수락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래도 백이랑 요런 러기지 같은 거 연상 어이인 것 같고 보통 싱글 하면 뭐 How many people 이나 How many beds 같은 것도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고 아니면 사실 어떤 방을 주냐고 물어봐도 나쁘진 않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다음 거 요것도 수락이랑 거절 한번 잘 골라보세요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는 바로 질문으로 갈 건데 일단 정답은 사실 that's fine 이라고 하는 친구 딱 봐도 수락하는 거 괜찮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마인드 해석 이제 조금 중요하게 우리 봐야 돼요 일단은 마인드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명사도 있긴 하지만 자 동사일 경우는 약간 꺼리니 싫어하다 막 이런 동사란 말이죠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가 약간 사회생활을 해 이제 부장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김사원 자네 주말에 일하기 좀 싫은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부장님 예스라고 합니다 그럼 대화가 여러분 좀 느껴져요 자 김사원 혹시 do you mind would you mind 주말 동안 나와서 일하기 싫은가 네 싫습니다 하면은 예스라고 말했는데 지금 오히려 조금 거절을 하는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락할 때는 김사원 주말 동안 일하기 싫어 아니요 부장님 안 싫습니다 라고 하는 오히려 수락은 no not not at all 혹은 of course not 요런 게 나와야 돼요 물론 슈얼은 무조건 긍정 답변이기 때문에 우리 수락한다라고 불러주면 되겠고 대신에 오히려 거절할 때는 예스는 보통 잘 안 쓰이더라 알겠죠 우리 사회생활 하려고 배우는 토익인데 그쵸 비즈니스 영어에서 못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스는 안 나올 거고 보통 거절은 보통 착하게 돌려서 거절한다 부장님 제가 주말 동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거절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지금 B번에 hur리라고 하는 그 여자 의라는 소유격 나왔는데 이 친구 3인칭 의류로 조금 버릴 수 있겠나요 보통 hur리 나오려면 질문에 여자가 나왔어야 돼 근데 여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깔끔하게 3인칭 없네 라고 좀 소고하겠습니다 물론 질문에 폰이랑 폰 같은 거 겹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다음 질문 한번 가볼 건데 이거 조금 까다롭거든요 여러분 잘 풀어보세요 오케이 정답 잘 골랐나요 자 이 친구는 일단 질문이 let's라고 하는 뭐뭐 합시다 라는 친구였단 말이죠 자 이거 한번 대화해 볼게요 자 우리 지하철 탑시다 우리 지하철 탑시다 우리 지하철 탑시다 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B번이었어요 이거 살짝 여러분 대답을 안 하고 상대방한테 되물어 보는 거 정답으로 고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이 친구 보니까 A번에 시제 잘 버렸나요 여러분 봐봐요 질문에 우리 지금 띄어를 극장으로 지하철 타고 가재 그러면 우리 공연 지금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안 모아왔단 말이죠 근데 A번에 it was 라고 하는 되게 좋은 공연이었다 가 돼버리면 시세가 안 맞죠 얘는 이미 보고 왔단 말이지 그래서 오잡으로 딱 소거해 주면서 우리는 버릴 거고 자 일단 C번에 우리 스탑이라고 하는 정류장이라고 하는 건 살짝 연상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일단 A번에 it was 좋은 공연 이었다 이었었다 받침에 쌍시옷 꼭 넣어주고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이렇게 되물어보는 친구 제가 봤을 때 시험장 가서 한 25문제 중에서 그래도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는 되물어보는 게 정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시험장 가서 정답 못 들었으면 뭐 찍으면 된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찍으면 된다고 알겠죠 자 이거는 야매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요청 제한 문 남았단 말이죠 여러분 자 이것도 조금 생소한 질문 요령이니까 자 무엇을 부탁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친구는 why don't you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why가 왜 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보통 친구들이 많이 쓰였는데 우리 why는 왜지만 why 뒤에 don't 나왔다 그러면 너 뭐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석하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너 뭐 하는 게 어때 좀 대출을 받는 게 어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번 대화해볼게요 너 대출 좀 받는 거 어떠니 자 이런 느낌이죠 정답은 정답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5월 들어간 질문 남았거든요 여러분 자 이제 너 A가 좋아 5월 B가 좋아 해서 두 가지 비교 대상 잘 골라가지고 듣는 거 찾아볼게요 자 한번 29번 풀어봅시다 number 29 would you prefer to go to the beach or the mountains for vacation A the rates are really affordable B I can take two weeks off C swimming in the ocean would be nice 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우리 뭘 고른 것 같아요 저는 왠지 바다 고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swimming 수영하러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 일단은 5월 잘 듣고 자 비교 대상 A, B 잘 골라주는 게 되게 포인트고 물론 5월로 질문을 시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해석을 하다가 5월 들리면 A, B 골라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듣는 거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5월 답변은 여러분들 뭐뭐가 좋다라고 하는 뭔가 좀 선호의 답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굿이나 better이나 best 같은 친구 뭐 아니면 fine이나 nice 같은 친구들 아니면 또 선호한다라는 동사 가지고 prefer이나 like 같은 답변이 보통 답변에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지금 결국은 swimming이라고도 찍긴 했지만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nice 답변 나왔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정답으로 우리 골라주면 됐었고 자 이제 마지막 친구 갈 건데 여러분 이 친구도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자 A, B 잘 골라가지고 들어주기 자 갑니다 Okay, 좋습니다 자 이 친구 질문 물어보는 게 자 여기서 5월에서 첫 번째 우리 뭔가 좀 먹을까? 5월 아니면 뮤지엄 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래서 먹을까? 박물관 갈까? 자 한번 대화해 볼게요 먹을래? 박물관 갈래? 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다? 그쵸 B번에 배고프니까 먹으러 가자 라고 골라서 씁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A, B가 직접 언급되는 건 아니고 살짝 돌려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포인트 일단은 여러분 선택 의문문 5월 질문에 이것도 좀 팁인데 생각보다 여러분 예스랑 노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너 LC 좋아해? RC 좋아해? 응 맞아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대화가 안 맞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어 단어끼리 물어볼 때는 예스랑 노가 오답이다 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우리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뮤지엄에서 맨날 이그시빗 같은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가 동사형일 때랑 명사형일 때가 발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동사일 때는 자 이 친구 exhibit exhibit 근데 명사일 때는 exhibition exhibition 한국어로 적으면 약간 이그랑 약간 X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설명하다 라는 친구도 동사일 때는 explain explain 이 되는 거고 자 명사일 때는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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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마지막 우리 뭐 만류하다 자격증이 뭐 이제 끝나다 기한이 만료되다 라는 친구로 ex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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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사일 때는 ex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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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동사일 때는 이그나 익스 명사일 때는 X나 X이 요렇게 읽어주는 거 좀 포인트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원방 오늘 파트 투 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몰랐던 사실 많이 알고 시험 가서 써먹을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우리 드디어 파트 3 한번 가볼 겁니다 자 우리 팔둘이 팁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보기 미리 읽는 거 너무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항상 정확하게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물론 문법처럼 어디가 주어고 동사고 이거를 읽는 건 아니지만 내가 쓱쓱쓱 읽다가 어 이 단어 뜻이 뭐지 하면은 한번 나중에 해설지 찾아보거나 아니면 네이버 찾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 뜻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Look at the graphic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 파일, 퓨리 맨 마지막에 세 문제가 Look at the graphic 그림 보고 푸는 거고 파트 4 마지막에 두 문제가 딱 그림 보고 푸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나온다고 이 문제 쉽다? 어렵다?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림 문제가 되게 쉽기 때문에 오늘 팁 몇 가지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그림 문제는 ABCD 보기를요 그림에서 살짝 지워야 돼 우리 살짝 뒤에 보고 올게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ABCD라고 이제 Look at the graphic에 적혀있는 보기가 있어요 근데 근데 왠지 그러면 가격은 살짝 뭔가 언급이 안 되려나라고 소거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ABCD 제꼈어요 다시 와봐 자 와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정보가 뭔가 키워드일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럼 키워드가 뭐다? 음 여기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키워드인가 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친구들을 그냥 키워드인가 보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영어 발음을 읽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발음 읽어보러 갈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Small Medium Large Extra Large 읽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읽어주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넘어와 자 와가지고 우리 보기가 만약에 쌤 언급되면 어떡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ABCD 언급해주면 사실 거의 오답이거든요 속어 하는겨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나올 때는 그래도 가끔씩은 좀 가장 비싸고 가장 저렴하고 막 이렇게 최상급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 두 번째로 비싸고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알겠죠? 보통 숫자는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상급이나 서수 같은 거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생각보다 쉽다고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냥 보기만 딱딱딱딱 제끼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러면 가끔씩 뭐를 안 해버려 우리가? 질문을 정확하게 안 읽어서 어? 막상 물어보는 게 뭐였지? 라고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질문 꼭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쉽다고 그림 문제 풀다가 여러분 뭐예요? 다음 문제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 조금 주의해주기 자 그리고 우리 패러프레이징은 뭐 파트 3든 파트 4든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도 또 영어 동의어 정리할 거라서 파라프레이징은 여러분 보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질문에 있는 단어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우리 이 그림 문제 제가 읽을 시간 한 30초 드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해석을 마음속으로 해보고 저랑 비슷하게 했는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잠깐 멈췄다가 한번 해석해보세요 오케이 해석 다 했으면 저랑 이제 비교해볼 건데 자 일단은 Look at the graphic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그림보고 푸는 거였고 우리 아까 다 읽었긴 했는데 질문은 안 읽었거든요 질문 자 질문이 얼마를 여자가 피자에 이제 지불을 할 거냐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자 피자의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자 여러분 ABCD 직접 언급된다 안된다? 안될 겁니다 여러분 가격 들리면 정답을 찍으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Small, Medium, Large 그리고 Extra, Large 까지 이거 읽어주기 물론 살짝 읽어두면 뭐 여기 이 달러 내면 토핑도 추가할 수 있대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거 질문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What does the woman order with the pizza? 여자가 피자랑 함께 같이 주문한 게 뭐냐 여자가 무슨 피자 주문했냐 가 아니라 피자랑 같이 주문한 거 알겠죠? 자 우리 beverage 뭐 음료수 그리고 appetizer 그리고 뭐 디저트 그리고 브레드 까지 읽어두고 자 마지막 70번도 질문 잘 읽기 보세요 자 when will the order be ready? 라고 주문이 언제 주문 아니 준비 될 거냐 자 그래서 이 친구 in 5 minutes in 10 minutes 오 아까 파트 2 때 했던 건데 자 in이랑 시간이랑 쓰니까 언제 언제 뭐해? 뒤에 후에 라고 해석하는 거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5분 뒤 10분 뒤 30분 뒤 1시간 뒤 이렇게 읽어두고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한번 문제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으면서 웬만하면 체크 체크 체크해보기 알겠죠? 자 갑니다 questions 68 through 70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딱 시간 드리고 문제 풀었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나요? 내가 한정에 빠지진 않았는지 한번 저랑 같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요런 스크립트였는데 한번 슥슥슥슥 해석만 같이 해볼 거예요 저는 항상 반말로 되게 짧게 짧게 하니까 여러분 이거 LC 해석할 때 너무 어디까지 주워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약간 저랑 비슷하게 해야 돼요 자 가볼게요 안녕 여기 피자 가게 뭐 얻어줄까 물어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안녕 나 치즈 피자 주문하려고 그런데 이게 두 명 어른 두 명 애기거든 자 너 무슨 사이즈 추천할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 남자가 그렇게 사람 많으면 나는 라지로 하겠어 내가 열두 조각 쪼개 줄게 자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할 거고 뭐 또 다른 거 이거 이거 저거 이렇게 물어봤죠 자 다음에 이번 달에 브레드 스틱도 좀 특별하게 있대요 우리가 나 그냥 탄산수 줄래? 자 이거 지금 픽업할 건데 얼마나 걸릴 거야? 자 30분 정도 이름 알려줄래? 자 이 사람 조지이고 내 남편이고 이거 어차피 이따가 걔가 피킹할 거야 라고 나왔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반말로 가는 겁니다 해석은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 근거 잡았는지 볼게요 일단은 자 우리 그림 보고 갔는데 여자 피자가 자 여러분 이거 쭉 얘기하다가 남자가 라지 할 거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음 라지 듣고 푸는 거 괜찮네 몇 달러? 14달러 그쵸? 정답 딱 C 찍어주는 거였고 자 대신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게 자 여자가 남자가 투하이브 슬라이스로 찢어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투월브 슬라이스라고 간 순간 오? 미디엄 찍으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숫자 읽을 때 반드시 숫자만 읽으면 안 돼 숫자를 세는 단위까지 읽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요거는 어쨌든 우리 $10 라고 읽어주는 게 조금 중요했었고 그래서 보통 우리 봐봐요 3월 여러분 8일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읽어야 돼? March ACO 라고 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March 8th 라고 이렇게 서서 붙여주는 거 요렇게 항상 단위까지 읽어주는 우리 습관 드리기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보니까 우리 요거 무난 무난 했는데 지금 여기서 여자가 여자가 같이 주문할 게 뭐냐 라고 해서 남자가 지금 살짝 이제 유혹적으로 너 드링크 샐러드 디저트 뭐 먹을래 브레드도 있는데 라고 했는데 아직 이렇게 우리가 손을 막 찍으면 안 돼 그쵸? 아직 약간 버티고 있다가 아 여자가 지금 말을 쏟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음 여자가 음료수 달라 그랬지 라고 해가지고 딱 요때 A번 찍어주는 게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웬만하면 질문에 여자가 적혀있으면 정답도 여자가 말할 때 찍어주자 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 지금 얼마나 걸릴 거냐 라고 여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남자가 우리 30미니트라고 언급해줬죠? 그래서 아 30분 해가지고 정답은 우리가 C 다 찍어줬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30분만 읽는 거를 보면 안 되고 우리 숫자랑 시간 읽는 거 조금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30분은 30미니트 괜찮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1시간의 절반도 30분이다 알겠죠? 자 외워주시고 우리 1시간은 그러면 16미니트도 가능하지만 1hour 1hour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봐봐요 자 5시 15분을 어떻게 읽는다고? 그쵸 이렇게 5.15으로 읽어주고 자 그리고 10시 13분도 어떻게 이제 읽어주기? 10.13으로 읽어주는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몇 시 몇 분은 이거 숫자 숫자 2개씩 끊어가지고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 가볼 건데 자 이것도 한 여러분 30초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랑 한번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65번을 읽어보니까 음 여자가 걱정하는 거 물어보는 거네 자 그래서 일단 I인데 시작하는 뭐뭐 하는 것 동명서 보기긴 한데 좀 키워드만 볼게요 아 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게 좀 걱정인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사과를 하는 게 걱정인 건지 아니면은 보통 명사가 키워드니까 유니폼이 부족한 게 조금 우리 걱정인 건지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인보이스 잃어버린 송장 찾는 게 걱정인 건지 자 다음에 66번에 나왔죠 아 루켓더 그래픽이네 그러면 일단은 ABCD 보기 싹 보고 나서 에이 어차피 ABCD 언급 안 해주겠지 라고 제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친구들 우리 요 친구들 어떻게 발음으로 읽을 건데 여러분 봐봐요 중복되는 내용은 막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어차피 10 10 10 별로 안 중요할지도 그리고 그린 그린도 겹치니까 안 중요할지도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로 요렇게 가는 거 자 20 폴로 셔츠 베이지 그리고 베스트 팬츠 블랙 그리고 헷츠 요렇게 읽어주기 자 눈으로만 보면 안 돼 여러분 발음으로 영어를 읽어줘야지 딱 들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읽어주고 대신에 질문 안 읽으면 우리 실수 난다고 했죠 그래서 질문이 어떤 아이템이 주문해서 지금 빠졌냐 여러분 알겠죠 뭘 주문했냐가 아니라 뭐가 빠졌냐고 묻는 거란 말이지 알게 잘 들어주시고 자 마지막은 남자가 지금 여자한테 제안하는 거니까 누가 말할 것 같아요 그쵸 남자가 말하겠죠 그래서 남자가 셀러 판매하는 사람한테 연락해 봐라 저는 그럼 키워드는 셀러 좀 더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주문을 해라 라고 해서 여기 플레이스 딱히 뜻은 없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옷 바꿔 입어라 클로딩 가고 자 마지막은 우리 리일 스케줄 일정 바꾸기로 갈게요 자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볼 거니까 우리 여러분 들으면서 정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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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준비할게요 questions 65 through 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invoice I placed an order with West Coast uniforms about a week ago did it arrive yet? Yes it came yesterday afternoon I unpacked it and put the uniforms in the stock room Were there any hats in the boxes? I couldn't find any in the stock room No I don't remember seeing any Hmm that's not good We have four new employees starting next week What are they going to wear? Maybe you should call the company and see what happened I'm going to have to Hopefully they can send the hats right away Otherwise I'm not sure what to do What is the woman concerned about?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거가 이제 정답이 이전 나왔다가 제주 나왔다가 뒤에 나왔다가 다시 나왔다가 막 이런단 말이지 조금 어려웠거든요 자 일단은 스크립트 이렇게 쭉 볼 건데 요것도 한번 쓱쓱쓱 해석해 볼게요 자 일단 반말로 최대한 짧게 갑니다 내가 유니폼 주문했어 한 일주일쯤 전에 Did it arrive yet? 그거 도착했나? Yes It came yesterday afternoon I unpacked it and put the uniforms in the stock room 그치 그거 어제 왔고 내가 포장 풀어가지고 지금 창고에 다 넣어놨어 Were there any hats in the boxes? I couldn't find any in the stock room 어? 거기 혹시 모자 없었어? 나 안 보이네 No, I don't remember seeing any 자 글쎄 내가 봤던 게 기억이 안 나는데 Hmm, that's not good We have four new employees starting next week What are they going to wear? 어? 그거 참 안 좋은 걸 우리 네 명 새로 오는데 다음 주에 걔네 뭐 입어야 돼 Maybe you should call the company and see what happened 그쵸? 너 거기 전화해봐 그리고 뭔 일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지 I'm going to have to Hopefully they can send the hats right away Otherwise I'm not sure what to do 그쵸? 그래서 내가 그래야겠다 바라건네 걔네가 모자를 바로 보낼 수 있을 거야 자, 어쨌든 Unless, otherwise 같은 친구 달리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친구고 자, 그렇지 않으면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걸? 이러고 나온 거죠 어때요? 너무 문법처럼 예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LC는 의미만 비슷하면 된단 말이죠 내용 조금 촉각해가지고 반말로 해서 좀 많이 해보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우리 볼 건데 자, 일단 65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빡세게 바뀐 게 일단 첫 번째 유니폼이라고는 언급을 초반부터 한 두 번은 해줬어요 유니폼 듣고 유니폼 듣고 찍으면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일단은 음... 파라프레이지 우리 래킹 유니폼즈의 유니폼즈 언급됐네 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아직 얘만 언급됐을 뿐 뭔가 부족하다는 뜻은 없단 말이죠 자, 그냥 조금 더 들어보니까 아, 지금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서 여자가 I couldn't find any 내가 한 개도 못 찾겠더라 라고 했으니까 아, 지금 뭔가 물건이 좀 부족하구나 이게 물건이 없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라프레이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살짝 지나간 게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에 해츠라고 언급이 좀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C를 찍긴 찍었는데 자, 그랬는데 사실 우리 뒤에 이제 그림 문제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림 문제에 어차피 이거 언급 안 될 거라고 했었고 여기서 해츠를 들으면 풀 수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못 들어서 걱정하면 안 돼 자, 조금 들으니까 사실 앞에 힌트가 좀 더 나왔죠 지금 보니까 얘네가 또 뉴 스탭 멤버라는 친구가 뉴 인플로이스라고 또 바뀌었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체크해서 아, 힌트가 지금 총 세 가지가 있던 거지 얘도 언급됐고, 얘도 언급됐고, 얘도 언급됐고 자, 그럼 한 두 개만 들려서 넘어왔었어야 돼 넘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림 문제 딱 봤을 때 해 듣고 만약에 못 찍었다고 치면은 아,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지금 남자가 사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남자가 너 한번 걔네한테 연락해보는 게 어때? 전화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한번 콜해봐라 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어쨌든 전화한다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컨택으로 연락하다 여러분 컨택 접속하다 안 돼? 자, 연락하다라고 하는 친구 다 골라주고 그리고 셀러리도 컴팬이랑 동의하고 체크해주고 만약에 우리가 길을 잃고 있는데 마지막에 여자가 또 뭐라 언급해줘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해치라고 한 번 더 언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치 듣고 우리는 다시 앞에 놓쳤던 거 골라줘도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해치라고 하는 친구 정답 우리 마지막 거죠?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그림 문제가 여러분 보통 정답이 순서대로 나오다가 A를 할까? 아니, B를 하자라고 약간 나중에 말을 번복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에 거 대비하면서 우리 뒤에 거 잘 골라주고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거 알겠죠? 자, 우리 그림 문제 푸는 방법 이제 오늘 알았으면 시험장 가서 잘 써먹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오늘 파트 2가 좋아하는 하우가 좋아하는 답변들 그리고 조동서로 시작하는 요청문, 제안문들 그리고 5월 들어간 질문들 등등들 시험장 가서 아, 저거 특강 때 했던 거다라는 식으로 기억나면서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